봐봐! 달래시길 약속했잖아! 그럼!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! 각별없이 이런 일이 생겨요! 설명하기는 힘들지만, 아무튼 컨트롤 하려고 공도로 가겠습니다. 일상, 정말 미안해. 아니, 사과를 왜 합니까? 이런 능력자 같으니! 이건 한식의 개인기예요! 그리고 내 개인기가 뭔지 압니까? 바로 남의 개인기를 밀어줘, 그 개인기? 자, 혹시 진로를 마법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나요? 아니요. 내가 개인지도 하겠습니다. 다른 학생은 안 받고, 관둬로 했어요. 뭐라고요? 얼마나 기다렸나, 이토록 멋진 재능을 마법사님이 그댈 오른팔로 임명하리라 마법사님의 편지로 이 소식 전하리라 이런 재능의 노력만 조금 따른다면 미래는 확실해 잘해보아요 하지만, 몰입을 참작니... 아, 세번 놔, 아주용해! 슝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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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가 잘못했는데... 어머, 어머, 나 까인 거야? 나 지금 피자라 시간이 필요해 혹시 꿈을 꾼 걸까 너무 인정해 주라는 죽여왔었던 나의 문제가 마법사님 괴롭다 마법사님 잘 해낼래 해낼 거야 나는 웃음께 웃겨줄 거야 마법사님 만나길 기다려온 걸 내 평생 혁명하시는 분께서는 세상의 바보들처럼 겉모습만 보시고 날 판단하시지 않겠지 내 마음을 본 순간 알았단다 너라면 믿을 수 있지 첫눈에 알거야 마법사원 넌 달라져 그 순간부터 난 다른 존재로 태어나겠지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 자랑스러운 딸 부부짓는 모든 사람을 우리 날 사랑할 거야 평생 점점했던 나의 능력이 날개가 되질 거야 두 손을 만져면 마법사원 어느 날 내게 묻겠지 애호법아 넌 정말 뛰어난 소년아 너의 능력이 날 어울리는 외모는 어떤 것인가 멍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본다 이쁜 초록 피부를 주만하면 어떨건 난 아무렇지 않게 말할거야 내 그저저고 이렇게 오 최고의 꿈이 마법사원 예스 최후의 꿈이 마법사원 리미틴 내 미래를 내놓던 리미틴 숨기구처럼 너를 봐서 미래의 나를 알아 믿을 수 없겠지 내가 미친 것 같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우주의 모든 사람들 환호할 걸 내가 딩고처럼 너를 좋아한 그런 기분이 나는 그DIG 꿈이 나갑게 서서 가슴 펴 wheel 눈 내로 두개지 않을래 난 절대 겨우지 못든 바라지 않을래 손으로 가졌으니 어둠이 쫙 펴고 그대 내 곁의 스토리라 무지개 환상적인 마법사원 나야 고맙습니다